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정말 정말 많이 쓰고 정말 사랑하는 동사 call, come 두 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보고 어? 저거 전화하다 아니야? 저건 오다지.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전에서 내가 적절한 의미를 가져와서 바로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 의미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두 개, 세 개 자주 사용하는 의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화 상황으로 확실하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번 강의는 왕초보 스피킹코치 영어야 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문장만 듣고 아 내가 대충 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실전에서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곱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뜻 외에도 일곱 개를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라고 더 감을 잡기가 쉬울 거고요. 여기서 한국어를 보면서 다시 얘기해 보기도 하고 대화 상황을 통해서 실전처럼 말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강의만 보고 지나치는 것보다 저는 책으로 함께하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뭔가 공부하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꼭 책 사서 같이 공부해 주세요. 첫 번째 미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울입니다. 거울 누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혹은 너를 이렇게 부를게 어떤 이름이나 별명 같은 걸로 부른다고 할 때도 거울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약간 알뜻말뜻하지 않나요? 이럴 때는 문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해볼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이렇게 하고 있죠? 뭔가 궁금할 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what을 사용해서 무엇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 Do you call this? 뭐라고 부르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 책이라고 불러 혹은 영어로 book 이렇게 불러 이런 식으로 부르다를 컬을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단어나 개념이 나왔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What do you call this? What do you call this?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어라는 언어를 말한다면 in English 어디에 바꿔주시면 되겠죠? In Korean 하면 한국어로 뭐라고 불러요? 라고 하는 말이 되고요. In Japanese 하면 일본어라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보통 영어를 할 일이 많으니까 In English 이거를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이런 책들 같은 거 이렇게 가져와서 네 이렇게 부르면서 하면 되겠죠? 어? 이거 뭐라고 하더라? 만약 내가 book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다 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답도 call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우리는 이거를 playground 놀이터라고 부릅니다. 라고 한다면 We call this the playground We call this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넣어주시면 돼요. 이 놀이터가 있으면 아 이거 한국어로 놀이터라고 하는데 What do you call this in English? 이렇게 물어봤다면 원어민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We call this the playground 네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나요. We call this We call this We call this 앞에 걸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뒤에는 단어 바꿔가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We call this the book 이렇게 말이죠. 영어로 뒤에 단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해 볼게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What do you want to be called? 이렇게 됐어요. 보통 사람한테 많이 하는 건데요. 이름으로 서로 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닉네임이나 별명 뭐 제가 예를 들어서 Please call me sun 저를 sun 태양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이름은 이건데 뭐라고 불러드리는 게 괜찮을까요? 라고 물을 때 What do you want to be called?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call이 아니라 Be called라고 하면 부르다 보다 수동태로 불리다에 가깝습니다. 뭐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Want to 이거는 원하다는 의미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만날 때마다 꼭 큰 소리를 해주세요. 알고 있다고 넘기면 내가 진짜 알고 있다고 착각하던 것들 혹은 이 정도는 알지 라는 것들이 실전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가는 거에 집중하는데 거기에 드리는 노력만큼 내가 알고 있는 걸 다시 얘기하면서 꺼내주고 복습하는 것도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 I want to 예를 들어서 I want to study English 나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I want to go for a walk 저 산책하고 싶어요 등등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서는 What do you want to be called? 무엇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특정한 닉네임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I'd like to be called 제임스 Please call me 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좀 더 공손하고 격식 있게 I'd like to be called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원하다의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이 I'd like to 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I'd like to be called I'd like to be calle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제임스라고 해볼게요. 제임스 I'd like to be called 제임스 이거 뒤에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핸섬이라고 불리기를 원한다. I'd like to be called 더 핸섬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 같이 볼게요. 제임스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I'd like to be called 제임스 한 번 더요. I'd like to be called 제임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화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all me 이거는 한국어처럼 우리가 좀 편하게 쓰는 건데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는 의미로 call call 이거는 call me 를 떠올려주셔도 괜찮겠네요. 자 문장을 통해서 볼게요. Can I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라고 하고 있죠. 네 지금 전화해야 되는데 조금 바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는 친구에게 야 내가 뭐뭐 할 수 있을까? Can I 너에게 전화하다? call you 나중에 later Can I call you later? Can I call you later?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Can I call you later? Can I call you later?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어 나 괜찮아 너 편한 시간 다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call me anytime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나한테 전화해 call me call me 그리고 언제든지 영어로 보죠. anytime 입을 크게 벌려주시고 얘기해주세요. anytime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call me anytime 혼자 1인 2역으로 해보셔도 괜찮아요. 어 이거 해야 되는데 저 나중에 전화해도 괜찮을까? Can I call you later? 언제든지 전화해. call me anytime 이렇게 말이죠. Can I call you later? call me anytime Can I call you later? call me anytime 이렇게 한 번에 나올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주시고 연습해주시고 나중에 대화로 붙여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연습 단계에서는 그냥 자신감 가지고 크게 크게 얘기해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열심히 한 번 해보는데 안 돼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이게 기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꾸준함이 해결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바빠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건데요. I'm a bit busy now 이렇게 하고 있죠. I'm busy 이거는 저 바빠요 라는 의미인데요. a bit 이거를 앞에 붙이면서 그냥 바쁘다가 아니고 조금 바쁘다 그 느낌까지 살려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I'm a bit busy now I'm a bit busy now 이렇게 말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I'm a bit busy now 느낌이 잘 안 살지 않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 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 나 조금 지금 바쁜데 I'm a bit busy now 이렇게 발형이라도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전화 걸게요. 전화하다가 아 나 지금 좀 바쁜데 지금 뭐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조금 돌려서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눈치 딱 채고 얘기해야죠. I will call you back. call you 라고 하면 너에게 전화하다 인데요. 뒤에 back 우리 call back 한다 라고도 얘기하죠. 지금 전화하는 거 말고 다시 전화할게 call you back call you bac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 will 붙여서 미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다시 전화하다가 아니라 내가 다시 전화할게 미래라면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한 번 더 해볼까요? I will call you back.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come을 한 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은 기본적으로 오거나 다가오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또 가끔씩 상대방을 향해 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움직이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주어가 뭘 나오냐에 따라 혹은 뒤에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 쪽으로 올 수 있는 거고 상대방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 문장을 통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먼저 보시면요. 어디 출신인가요? 어디에서 오셨던 거예요? 라고 하면 where did you come from?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where do you? 현재형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where are you from? 더 간단하게 하는 문장들인데 보통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던 거예요? where did you come from? where did you come from? 어디로 온가부터 오다라고 해서 come from 이렇게 했어요. 단독으로 come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from 어디로부터 오다라는 느낌을 가져서 come from을 한꺼번에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외워주세요. 사실 문장 where are you from?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id you come from? 이 세 가지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함께 연습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또 등장할 거기 때문에 지금 좀 헷갈리면 넘기고 다음에 또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 번 만나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고 넘기기보다는 꼭 입으로 최소한 세 번씩 따라한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어느 정도 한 거니까 다음에 또 만나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냥 음 이렇게 하면 효과가 거의 없을 거예요. 꼭 입으로 따라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I come from Korea I come from Korea 이렇게 하고 있죠. 더 간단히 그냥 come이란 동사 빼고 I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한 거 사용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라고 해서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질문은 Do you know? 입니다. 아세요? Do you know? 아시나요? Do you know? 뭘 알죠? How to get there? How to는 뭐 뭐 하는 방법 Get there은 그곳에 도달하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방법을 하나요는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저와 함께 가요.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함께 가자고 할 때 물론 이 해석은 가다라고 되지만 내가 가면서 내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com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Come with me I know how to get there. 질문을 Do you know? 라고 했으니까 대답은 그대로 받아주셔도 괜찮아요. I know how to get there. 저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 압니다. I know how to get there. 그리고 앞에는 Come with me Come은 가다 오다 전부될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면서 내 쪽으로 가는 거니까 오는 거니까 Come with me Come with m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길 안내해 주실 때 직접 가면서 오세요. 라고 할 때는요 Come with me 이 표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ome은요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come 표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I'm afraid I will fail again fail 하면 실패하다 거든요. 한번 실패를 해본 사람들 두 번 하는 게 두렵겠죠. 그래서 I will fail again 한 번 더 실패할 거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I'm afraid 뭔가 두려울 때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I'm afraid 앞으로 실패할 것이 I will fail again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come을 사용해서 우리 같이 만들어 볼게요. 성공은 쉽지 않다. 쉽게 오는 게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success doesn't come easy doesn't 다음에 come easy가 등장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쉽게 오다라는 말이 됐고요. 쉬운 상태로 되는 거 이거를 come easy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되는 거 come easy come 다음에 다양한 형용사 표현을 넣을 수 있는데 책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문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을 잡는 데는 한 문장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야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문장 보면서 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그거를 먼저 바운더리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영화나 미드나 책이나 다른 교재에서 또 만났을 때 아 저거 내가 만나봤던 거다 라고 알 수 있을 확률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고 내가 써보다 보면 내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문장 해볼까요? success doesn't come easy success doesn't come eas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한국 이렇게 되는데요. come을 사용한 문장을 만들어주셔도 괜찮고요. 어우 귀찮아요. 그냥 저는 I'm 땡땡 코리아 그거 사용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어의 정답은 없습니다.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틀리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사용하면서 충분히 교정할 수 있으니까 꼭 자유롭게 너무 이렇게 아 맞는지 정확한지 이렇게 덜덜 떨게 되면 말하는데 힘들게 돼요. 배울 때는 정확하게 신경 쓰면서 배우고 말할 때는 편안하게 한다. 즉 우리 댓글 쓰고 같이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거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막 써도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